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뒤가 환상적인 비주얼과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라스베이거스 콘서트를 압도하며 무대천재 연모를 뽐냈습니다. 9일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스베이거스 2회차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콘서트의 막이 열리자 카레이서 착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비가 독보적 미모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비는 온 쩔어 불타오르내를 열창하며 폭발적인 에너지와 풍부한 표정 연기 타고난 무대 장악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비의 자작곡 블루앤그레이 무대에서는 비 특유의 소울풀하고 부드러운 저음 보이스가 주축이 되어 흔들림 없는 라이브로 잔잔한 감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며 힐링을 안겼습니다. 피 땀 눈물, 페이크 러브, 라이프 고즈 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 이어지는 무대를 멋지게 소화한 비는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등장하는 깜짝 퍼포먼스로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팬심을 사로잡은 비의 사탕 퍼포먼스는 막대사탕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호르몬 전쟁 뮤직비디오 및 무대를 연상시키며 팬들을 한층 더 열광시켰습니다. 또 갈색 가죽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고전 영화 속 주인공 같은 미모로 등장한 비는 노련함이 돋보이는 치명적인 표정과 함께 옛날 조니뎁 한번 따라해봤다 는 위트있는 멘트로 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서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미분들 너무 보고 싶어 미쳤고 오늘 봐서 미쳤고 집에 들어가서 미칠 예정 진짜 많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라며 아미를 향한 애정을 강조하며 뜨거운 팬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날 비는 전광판에 비춰질 때마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으로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콘서트 내내 탄탄한 라이브와 탁월한 퍼포먼스 다채로운 팔색조 같은 매력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비는 콘서트가 열린 이틀 양일간 구글에서 가장 많은 언급량을 기록하며 트렌딩 1위를 차치했습니다. 비가 2.200만 태영 2.100만 김태영 42만 40만 등 총 450만 언급량을 돌파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500만 이상의 언급량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입증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비와 강동원이 만났습니다. 11일 애플TV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의 프로듀서 테레사 강로우의 sns에는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사진 속에는 테레사 강로우와 한국계 디자이너 에바 차우, 비, 강동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재미교포 작곡가 브라이언 리도 자신의 sns에 비, 강동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이언 리는 나는 아미로 함께 있었다. 구 적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비와 강동원의 만남입니다. 과거 비는 강동원을 아홉 번째 롤모델로 꼽았습니다. 롤모델인 강동원과 만난 비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스포티파이 팔로워 월간 증가량 3월 랭킹에서 솔로 아티스트 1위를 기록하며 케이팝 최강 솔로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3월 비의 스포티파이 팔로워 증가량은 49만 9,251명으로 비는 4개월 연속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팔로워 증가량 랭킹 전체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에 이어 3위에 올라 유명 아이돌 그룹을 모두 누르는 강력한 글로벌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비는 2022년에만 약 170만 팔로워를 모으며 한국 솔로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팔로워 증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팔로워 수는 680만 명을 돌파하며 스포티파이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랭킹 4위로 올라섰습니다. 제이홉, RM, 아가스에 이어 비까지 총 4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스포티파이 솔로 아티스트 팔로워 랭킹 1위부터 4위까지를 차례로 점령하며 막강한 음원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드라마 OST만으로 700만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한 비의 음원 파워는 다가 올 믹스테이프에 대한 기대로도 이어집니다. 비는 OST 스윗 나드로 아이튠즈 톱송 차트 118개국 1위에 올라 세계 최다 1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최고 미남이자 연기, 퍼포먼스, 솔로곡 개인상을 수상하고 출중한 자작곡 실력까지 겸비한 비는 완성형 올라운드 아티스트의 표본입니다. 꾸준한 음악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색채가 분명한 싱어송나이터로 성장한 비는 믿고 듣는 OST 킹으로 전세계 K-POP 팬을 드라마로 끌어들였다는 외신의 극찬을 받으며 KOST의 글로벌 흥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